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살아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데 저녁 파이오니아 참석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도하고 계시죠? 둘을 한번 물어봅시다 옳지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식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인간을 아이고 세상에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또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또한 누구도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만한 믿어도 될만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었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장세기도 18장 17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나하고 아브라함은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나와 아브라함은 비밀이 없다 우리 신랑하고 나는 비밀이 많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비밀이 없는 관계에요 비밀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고 비밀이 없고 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이전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칭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드림인데 뭔가를 준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참으로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 시작 범사의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구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진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옳지 시작 언뜻 이해가 안 되죠 부원수료 목사님 받는 것이 복이 있죠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쨌든 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라 자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 사람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뭐래도 이렇게 드린 사람들을 쭉 찾아보니까 역시 최고의 드림을 드린 분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말도 안 되는 듯한 이 구절에 대한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벌써 겁이 돌컥 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혹시 하나님이 또 날 보고 저런 또 엉뚱한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도 조절해서 받더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다 또 기도까지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시 없어서 이렇게 은혜를 조절을 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도 않으시며 이삭이 없을 때 이삭 요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자를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드림의 순종은 실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그 자식의 귀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백살에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은 자식을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렇죠? 정말 자기도 죽은 몸이고 아내도 죽은 몸 같은 그 속에서 이삭을 나왔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야 얼마든지 불순종의 변명을 들여다 댈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언뜻 핑계거리 생각해 봐도 막 나와 핑계가 하나님 제가만 나왔어도 제가 드리겄습니다 하나님이 주워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그런 변덕 부리지 마세요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요것도 먹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훈기할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을 혼낼 수도 있어 왜? 하나님 내가 아들이 둘만 있어도 하나 드리겄습니다 하나 딸랑 있는 걸 그걸 내놔라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날더러 무슨 송아지나 염소가 아니고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까 예라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장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을 죽이면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promise 약속을 지키세요 참 이런 아브라함과 변명할 핑계될 말이 그렇게 많음에도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당연히 순종해야 될 일에도 온갖 핑계를 다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마태범 22장 4절 이하를 보면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도를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분은 자식을 드리라는 말에도 순종하는데 어떤 분은 임금님 아들 혼인잔치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도 안 오니 이야 이거 참 이거 참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꼭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과 결과인데 결국 그래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호와 이래를 체험하고 믿음의 초상이 되고 하늘의 별같은 자손을 얻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하부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되는 이름을 얻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순종의 드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순종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롯과 비교해 본다면 삶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위십니다 다위 사무엘 하 7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요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이 기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거하되 요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시작 아니 그래서 누가 뭐랍니까 다윗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내 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의 드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와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은 하나님의 요구나 강요가 아니라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결국 그렇게 해서 뭐 잘못됐답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보세요 이야 저런 구절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아우 늑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자 그대 목을 그냥 아주 여러분 유전자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늑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시작 나이 들었다고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추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늑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나가는 말이지만 사울 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울 왕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그에 비하여 저 다윗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사람의 드림의 사람의 결과더라 그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마리아의 드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 여자들이 특별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것이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놈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각자가 알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집가려고 옥합 300데네아우르노치 향유를 모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눈에는 누구만 찾았을까 이제 신랑만 찾았을 거예요 내님은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힘일까? 만나보고 싶네 하고 이제 신랑을 찾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감동이옵니다 희한한 감동이 그 옥합을 예수님을 의하여 깨라 망설였을까? 주저함이 없이 들였을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마리아는 주저함을 없이 밖에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나는 시집 안 가고 그냥 한평생 주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나는 살겠다는 그런 헌신의 각오 같아요 막 머리털로 씻깁니다 머리털로 막 씻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열두 제자는 턱 꽁시렁 내는 거예요 아우 잘한다 이런 제자는 없고 저 뭐하는 짓이 유난히 가론 유다가 튀었어요 제 뭐하는 짓이 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런데 참 내가 너무 놀란 게 시험든 사람 얘기가 맞아 또 시험든 사람 얘기도 맞다 얼씨 시작 틀린 게 아니오 맞아 그 말이 맞잖아 우리가 봐도 그런데 예수님이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래서 왜 가론 유다가 열을 냈을까 왜 제자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찾은 답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예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수컷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를 수컷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가론 유다는 유난히 열을 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놈을 구제한다고 하는 명분 속에 구제하다가 닦아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속에서 유난히 열을 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해관계 얽히면 열을 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해관계 얽히면 열을 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마태국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일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또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옥합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였다는 겁니다 마태국음 26장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향유를 가져온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건 써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산채로 치러야 되는데 그걸 마리아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드림이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서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나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전국에 가면 내가 이 마리아 누나를 만나서 그 뒷얘기를 들어볼 텐데 내가 확신치는 틀림없이 이 마리아 누나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총각이라면 나도 이런 여자한테 장각하겠어 도저히 내가 안 되면 우리 며느리라도 삼겠어 그것도 안 되면 손주 며느리라도 삼겠어 내가 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얼굴도 이쁜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여 믿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팅이를 열어주시옵소서 시작 맨 얼굴만 이쁜 것만 보지 말고 저분은 한의 서린 것 같아요 아멘 하는 것이 맨 돈만 많다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정말 믿음 좋은 여자들이 시집 잘 가고 믿음 좋은 남자들이 장가 잘 가는 그런 문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겠어 믿음 들어가는 데다 쓸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잖아 잘 돌이켜보세요 부자로 시작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요 내가 가만히 보면 믿음 좋게 시작한 가정들이 잘 된다고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과부의 두랩돈이 들여진 돈입니다 망가복음 12장 42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듯 내가 진실로 너 이러느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기독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양이 아니라 질이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요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양으로 평가하려고 합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잘한 것이고 조금 내면 못한 것입니까 그 헌금이 과연 어떤 본인가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기도를 길게 하면 잘한 것이고 짧게 하면 못한 것인가요 그 기도의 중심과 내용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요 기도가 절대 길이만 중요한 것이 아닌 증거를 제가 두 군데서 찾아드릴 텐데 마태복음 6장 7제를 보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신다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열한기상 18장 26절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가로돼 발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추 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점심때까지 그냥 한나 잘래 내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들어줄 수 없는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열한기상 18장 36절 보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요호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요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함에 풀이 하늘에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할신 선지자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바할이요 응답하소서 막 지 몸을 찢어가면서 상해가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꿈쭉도 안 합니다 엘리야는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방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꼭 길어야만 좋다는 그 고정관념이 그게 옳지 않나요 아 헌금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면 바로 그것이 기독교는 본질의 종교요 내용의 종교라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에 끝나봐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시작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하면 막 좀 해봐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뭘 알아서 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기적으로 응답의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가 사르밭 과부의 드림입니다 열한기상 17장 12절입니다 시작 저가 가로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사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로 대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우 진짜 엘리야는 저하고 틀려요 엘리야는 혈액형이 절대 A형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는 A형이에요 저는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못 뺏어 먹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서 내가 명함을 받아서 준 적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명함을 만들지도 않고 누가 내 명함을 만들었다면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걸 거예요 왜냐하면 명함은 솔직히 나를 위해서 주나요 그분을 위해서 주나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명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다 자기 위해서 명함을 뿌리지 그런데 저는 내 삶의 스타일이 굳이 나를 위해서 내가 명함까지 만들어 가면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목사라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살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살아서 뭐 안 된 것도 없잖아 뭔 말인지를 알아 듣나 모르겠네 아니 내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누군들 못 얻어먹었어요? 내가 안 꼬셔도 자기가 다 넘어와 아무나 얘기해봐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로 목사님 밥 안 사줄 겁니다 얘기해봐 내가 가서 기어이 얻어먹어볼게 그런데 나는 그냥 아이고 잘만 잡수더라 그거야 이제 주니까 먹는 거지 내가 살살 유도해서 얻어먹은 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냥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어떻게 내가 한 끼 먹고 교인을 먼저 죽입니까? 적어도 나는 뭐 하고 저렇게 자기가 자기를 몰라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내가 나를 모른디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는 당신은 당신을 알아? 열한기상 17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름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 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로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드렸더니 엘리야가 그놈을 먹더니 축복하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오병 이호의 역사를 주님만 이룬 게 아니고 엘리야도 이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엘리야는 괜찮아요 왜? 그 놈 먹고 축복을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데 먹고 기적도 안 놔놨고 먹고 뛰어먹는 사람이 문제지 뭔 말인지를 못해 밥만 먹고 끝난 사람 그 엘리야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백배의 천배의 복을 다 지금 지금 전부 보세요 뒤돌려 보면 더 축복이요 뒤돌려 보면 더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예요 이 간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뭔 얘기입니까 야! 그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갖고도 얼마든지 간증이 나오는구나 하고 막 이러면 저런 식으로 밀가루를 또 빼먹으려고 누가 그러더라고 밀가루는 괜찮은데 밀가루는 안 좋대야 자, 여섯 번째 5병 이어의 드림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지금 뭔 내용인지 알죠 예수님이 그때 따라 어떻게 설교가 좀 길어지고 은혜스러웠는지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돌려보내면 기진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뭘 먹여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어떻게 먹여보자 하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냐는 거예요 첫째,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도 어디서 사 먹이겠냐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때 이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온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저게 장정만 5천명이니까 한 2만 명쯤 먹은 걸로 추산을 하죠 2만 명이 먹고 남은 게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섯 가지 예를 들어 드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서 드리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또 과부는 두랩돈을 내고 또 사르박 과부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을 내고 이 소녀는 오병이어를 내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다 드렸는데 왜 일곱 번째는 내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일곱 번째는 왜냐하면 그 일곱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그 일곱 번째가 그 일곱 번째가 우리가 간증을 가져야 할 자 한번 이제 생각을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역하였더라 불순종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여호와 이래를 경험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숫양을 뿌리 불에 걸려 놓았는데 그냥 발견도 못한 채 이삭을 데리고 내려갔더라 하늘의 별같은 자손을 얻었을까? 아마 모래에도 그 이삭이 이상하게 애가 안 생기는지라 마태봄 1장 1절의 기록이 되었을까? 아브라함과 다위사순 예수 그리스 해결하라고 저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요구보다 사람의 자발적 드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쥐어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모든 경우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자꾸 받아야만 유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왜 자꾸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 누군가의 욕심이 하나님을 고쾌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구도 않으시지만 드릴 마음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롯보고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롯보고 딸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언제 사울 왕보고 성전을 지으라 하십니까? 언제 사울 왕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곧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그 요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 따라 믿음 따라 형편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꾸어서 아브라함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아브라함 보고 성전을 지어라 요구하고 다윗 보고 네 자식을 바쳐라 라고 요구했다면 그거는 정말 시험도 아니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자식이 시험이지 물질은 시험이 아닙니다 왜? 이미 아브라함은 물질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살아왔어요 장세기 14장 20절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이야 11조라고 하는 용어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11조 생활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율법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을 때입니다 11조는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마태공 23장 23절에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발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도 11조 생활을 하고 큰 것도 11조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생활비 11조는 하는데 월급의 11조를 못한다든지 월급의 11조를 하는데 개 탄 거 11조는 못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천상도 11조 생활을 하지만 본질도 해야 된다 말 바꾸면 물질만 보내고 네 중심이 없는 것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도 해야 되지만 은혜로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다윗은 물질이 예물이지 자식은 예물이 아닌 것은 다윗은 부인이 많아서 자식이 수십 명입니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안 해도 드릴 놈 여러 놈 있습니다 압살놈 압놈 이것들 그냥 다 갖다 바쳐버려야 됩니다 아니 지가 왕자면 그냥 어른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때디면 다 왕권을 물려줄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주 아버지한테 구태탈을 일으킨 놈이 있어 이런 수원 이런 줄이 들을 놈 그게 누군가 봤더니 압살놈이야 압살놈 이 압살놈이 뭐예요 압압자 죽을살자 놈자자 앞에서 돼질 놈이더만 그래 어떻게 이스라엘 말하고 우리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의미가 딱 맞는지 안 신기해요 그죠 신기해 그게 아니 지가 왕자면 참은 색시 만나서 교지하다가 결혼하면 좋으련만 저 누이를 세상에 성추행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 그게 누구요 압놈이요 압놈 압놈이 뭔가 봐 이 암내 난놈의 새끼들만 그래 이런 새끼가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건 이름의 뉘앙스를 좋게 해야 된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제 이름이 장경봉이잖아 내 이름을 질 때는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신발 밑에 바퀴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샥샥 흘러다니는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가 나왔더라고 내 이름이 꼭 방귀가 세 개가 달라가지고 그냥 샥샥샥 장경봉 샥샥 흘러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중에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그러게 저는 나가서 겸손히 일해라 나겸일 목사님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여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식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이 월칵 잘됐답니까? 자식이 잘됐답니까? 베드로도 주를 위해 버린 것이 좀 있더라고요 베드로도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저 구절만 보면 엄청 버린 것 같아 베드로가 내가 연구해봤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마어마한 거 버린 것 같은데 들여다보고 내가 놀란 게 마태복음 4장 18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뭐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갸우 버린 게 금을이야 나는 막 어마어마한 거 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저것도 버린 것을 그냥 누가 추석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갔다가 다시 잡은 거예요 저것도 그런데 그런 시시한 것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 좀 볼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나는요 일단 박수 좀 쳐줘봐 난 막 저런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솔직히 예수님이 야 그까지 뭘 그걸 신경 쓰냐 하늘나라 보내주면 되지 이래도 우리는 할 말 없어 할렐루야야 그런데 땅에서도 몇 배나 준다고 은혜가 안 돼? 언제 주신대요? 준 대잖아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는 건 아닌지 다시 되돌려면 받을 짓을 못한 건 아닌지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은 다 그만두고 내가 남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저 자신 저 자신을 돌아다 봐도 내가 예수님 보고 살았다면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솔직히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주님 모르고 살아왔다면 내가 그리워져요 내 삶이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안 모셨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그냥 아버지 방앗간 물려받아서 그냥 낮에 방아찍고 밤에 또 한잔하고 또 태풍이 붕다 불러가면서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그냥 못 산다고 못 산다고 그러면 내가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만났냐고 뭐라고 만났냐고 그게 내 잘못이냐 이 잡거다 네 잘못이지 그랬을까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딴 소리 하느냐고 그딴 소리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집사람이 잘못됐어서 그게 당신이 뭔 잘못이냐고 내가 왜 주를 못한 내 잘못이지 그것도 집사람은 그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잘못이냐고 왜 내 주를 못한 내 잘못이지 아니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가 뭐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더러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일생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똑같은 제가 예수를 믿기는 하되 좀 엉터리로 믿었다면 과연 지금같이 되었을까 믿기는 믿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인데 주일날 다지만 딸랑딸랑 그렇게 다녔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저 자신이 그렇듯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은 버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주는 드림의 보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아이고 나 시간 한 시간 드리면 됐지 뭘 저녁에 또 드리라고 그러세요 너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은혜 받아 봐 아이고 저녁이 보여 내일 새벽이 아이고 막 오후 예배는 없어요 목사님? 이쯤 돼야지 오후 예배는 나도 힘들어 그래서 그냥 쉬었다가 저녁에 나오라고 그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회를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가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맞아? 자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로마서 11장 35절 이하를 볼래요 시작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루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새새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어제도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금반지가 4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기뻐네 46개면 뭐하고 460개면 뭐한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 생각같은 한 100개쯤 있으면 좋겠고 그 대신 100개만 있으면 뭐해요 그 100개를 다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전도 아 끝날 때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충청도는 충청도의 기질이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저는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전라도나 경상도 가서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고 웃기면 그냥 바로 웃어버립니다 바로 웃어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뭔 얘기해야 돼요 눈만 껌뻑 껌뻑 그러면 계속 안 웃는가 했더니 집에 가서 웃어라 아까 목사님 얘기가 웃읍더라 이거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참 신기하네요 근데 이것이 사람은 내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은 귀신도 그래요 전라도나 경상도 귀신은 나가 그냥 갑니다 그냥 중청도 귀신들은요 중청도 귀신들은요 갈게요 가! 알으시오 가라니까 갈게요 언제 갈게요? 알으시오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귀신도 그래요 오래 걸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안 좋은 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끝날 때 전도하지 말고 시작할 때 해놓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좀 기왕이 아멘 옳은 소리요 아휴 그냥 답답이야 여러분은 의식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여기서만 했으면 내가 모르지 금방 끝나면 오늘 또 지금 내가 마산에 가서 부응해야 돼 마산에 가면 그냥 금방 달려면 아휴 끝나고 딱 하면 아휴 복사님 은혜받아 딸미격 금방 양말은 아휴 은혜받아 은혜받아 딴게 은혜받아 딴게 여기서는 꼭 가 집에 가서 그리고 전화가 늦게 와 아휴 감동받으시오 뭔 감동이 그게 한참 있다가 와 좀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주님 몰랐다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택도 없겠죠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곱 번째 여러분이 드림의 주인공이 돼서 그것도 무슨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작든 크든 감동의 드림과 순종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일곱 번째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라고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한 1, 2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일곱 번째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섯 번째까지는 소개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일곱 번째 드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들 모두가 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명광 걸리는 밤 되고 정말 반지를 드리기도 하지만 탈 줄도 않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교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령님 소령님 성령님 감사합니다.